몽칼름 열쇠 이젠 안된다구 지구력이 포달려 잘가시구요 깨고 깨고 어디서 풀렸지 풀렸지 개우구잖아 뭐야 화려한 상자 어 총있어 피해량 57 아 충격 45에 공속이 1이에요 1 아 퓨접구정을 필수로 해야 돼 덧댕값죠 방어력은 좋은데 그게 없네요 무게.. 주무늬무게 상승이 냉기푸션과 가베리와인 그리고 화염석 좋은건 안나온거 같은데 여기에 문이 있었던거야 뭐야 저게 문이었나? 저거 문같은 이미지가 아닌데 저 옆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밖으로 나가는데 저기 다리 있으니까 여기쯤에 있을텐데 그 건물로 한번 가보죠 여기 열쇠 아닐까? 아 근데 가방 너무 무겁다 가방 여기다 버리자 열쇠는 내가 들고 있잖아 지금 그쵸 그쵸? 아 얘를 들고 있죠 갑시다 도적기지가서 한게 없어 도적기지를 갔다온게 다야 이거 아닌가보네 이거 아닌가보네 저기 문 여는건 있는데 어떻게 여는거지? 이거 반대쪽에서 나와서 쇼컷으로 나오는건가? 다음에 갑시다 어 갔다왔습니다 어떻게 비싼거 살거있나요? 인내포션 해독포션 이정도면 많이 판매했죠? 어 이렇게 하고 여기 저한테 그거 주시면 됩니다 방패랑 도끼주세요 재료로 써야죠 방알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 무기를 바꾸겠습니다 너무 같은 무기만 쓴거 같으니까 일단 무기 자체를 이걸 박아야겠죠 너는 이제 2번에 들어가라 2번 들어? 송곳이 도끼? 아 헝겊이 하나 없구나 필요한것만 안갖고있어 이씨 아 옷도 갈아야되나? 옷 갈기싫은데 갈만한 옷도 없어 이거 갈아야돼 진짜 그럼 이번에 목표를 정합시다 어 일단은 검은 많이 봤으니까 검 판매하죠 어 검 좋은검이긴 한데 근데 재미없어 너무 강한 검이 있으면은 파밍하는 재미가 없거든요 정말 좋은 검이지만 정말 강력한 검이지만 환매하겠습니다 이 쿨한모습 좋구요 내놓시구요 그래서 없는거지 지금 헝겊이랑 그런게 헝겊이 있는놈이 하나도 없네 어째 이게 290번이거나 사면은 난 내가 만들어서 좋은거 쓸거야 아 이러면 또 나 할거 없잖아 나 이거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보자 어 얘 만들어 주는거 있잖아요 뭐였냐 내용이 뭘좀 만들어 주세요 저 푸른모래라는걸 먹으러 가죠 푸른모래가 푸른모래가 전에 갔던 뒷길에 있는 해안가에서 밤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뒷길이 어디야? 아 여긴가보다 저긴가보다 바로쳤네 알게 아 나 근데 무게가 오링났구나 아 무게를 두고 왔어야 했는데 푸읍 아냐아냐아냐 여기가 이렇게 생겼군요 낡은 랜턴 부시돌 일단 가져갑시다 무게가 너무 지금 없는데 운명이야 다 갈아주자 바로바로 직각직각 갈아줘 이건 뭐 되냐? 대체 왜 클릭이 있는거야 그러면 화살도 너무 양이 많아 지금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야 간이 침낭도 있네 여기에 빵 있습니다 이런거 가져가도 돼 막 잡혀가는거 아냐? 가베리잼 가베리잼 레시피 있다 필요없죠 내 생각에 쌀거 같애 어디보자 곡괭이도 있네 여기에? 야 그럼 곡괭이 내꺼 갈자 네고도 있으니까 어 두개 내놔 좋은거 맞네 일로 올걸 그랬네 진작에 뭐야 왜이렇게 어두워 헝검은 안나오냐? 헝검은 안나오냐? 헝검은 안나오냐? 네가 왜 여기 계세요 여기 마을이에요 아자씨 2 2번 2키였나? 이렇게 나 왜이렇게 처맞은거야 얘한테 나 삼총 나 삼총도 갈아보자 쟤한테 왜이렇게 맞았냐? 정신안차려 삼총 안갈어지네? 하아 쓸모가 없구만 이녀 아야야야야야 뭐야 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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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때려 뭐야 주먹이야 얘 아 왜이래 이거 아 방패를 안들어 아니 방패를 안들어 방패를 안들어 아니 방패를 안들어 방패를 안들어 이거 내 마우스 마우스가 오늘 문제가 있는데 좋아요 무기 오링났습니다 아 피버섯 나왔네요 잘나왔죠 8원짜리죠 지금 나한테 딱 8원의 값어치를 하는 무기다 아 이제 뛰지도 못하네 여기로 갈지도 못하는거야 아 6원짜리인데 아깝네 마우스를 바꿔야겠다 아 마우스가 고장이 났네 꼭! 꼭! 아 인식문제구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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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! 꼭! 아아 이거 여기 길이 세군데 있는거야 지금 풍대 감고가자 그래 나 이제 발목빼기 스킬도 써봐야지 야아 광맥있어 야 자갈벌레 나왔어 벌써 포션 하나분 나왔죠 너무 돈 잘 벌리는데 뒤로 보니까 뒤에 호위도 있고 뒷문으로 나가라는 약간 그런게 있나봐 여기가 뒷문으로 이어진거 맞긴하냐 근데 저번에 갔던데도 저장고였거든요 이름이 뭐 이게 다야? 나갑시다 맞네 맞네 표지판 있네 야생새가 이어집니다 맞네요 뭐야 부패했어? 아 풀을 삶아놓은게 부패하냐 먹어먹어먹어 부패할바엔 배속에 집어넣는다 무게 아직 괜찮은데 아 나 더 땡겨보시라 두고 올걸 여기 밤에 나온대요 어 상자같은거 못만드나 밤에 어디 나온다는거지 지금 낮이라서 안나오는거 같긴 한데 여기서 약간 그걸 합시다 나 쟤는 쪼끔 그런데 일단 물 마셔 내려놔 어 딱 싸우기 좋은 세트네 돼 나 헝겊이 하나라도 나왔으면은 내가 좀 어떻게 했을텐데 이걸로 이길 수 있냐 근데 이 장면 데미지 들어가긴 하냐? 아 그쵸 근접이라서 저렇게 쓰죠? 근접이라서 저렇게 쓰죠? 나 왜 뺐니 그거를 아 뭐 안쓸거긴 한데 아 뭐 안쓸거긴 한데 자꾸 스킬이 2번이랑 헷갈려 아프지 요 놈아 아프지 요 놈아 응? 나 지구력이 약간 후달리는구만 아 왜 자꾸 뛰어 리치가 짧아서 뛰면은 못맞춘다고 아 나 맞았다 2번까지 아 안됐다 어이구 전기를 코앞에서 써? 안되죠 어 너무 나약하다 이름이 새우야 새우 딱 새우 아 얘네가 주는거야? 바닥에서 나온다고 안했어? 나 무게 벌써 우링났어? 헤 이게 무겁구나 먹어 비싼거지만 먹어줍니다 아 아 아아 이거 아니죠 아아아 수업 울량 어떻게 해제하지? 차 같은 거 마셔야 되나? 아 이거네 두 개다 일단 돈이 없어서 이만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? 돈이 없는데 나 어 이게 400원 있어야 된다 다섯 개에 400원이라 그랬죠? 푸른 저건 어떻게 해제 아 먹은 것을 토하고 무효화되? 아 이정도 괜찮지 뭐 자 딱 맞는 것 같죠? 옳죠? 갔다 오자 하 너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구나 어차피 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여기다 두고 가죠 여기는 이건 모래 아니야? 이건 뭐야 그러면은 야 모래 좀 줘봐 모래 좀 아프지? 2번까지 아 2번까지 그렇지 너무 이지하다 너 두 대까지 구르고 때리고 아 구르기 판정 너무 좋아 방금 맞아도 됐는데 잘 가시구요 해초 나온다 유충알 먹으면 병에 걸린다고 써있네 근데 유충알이 가격이 제법 나가서 근데 유충알은 버리자 혹시 내가 저거까지 챙겨갈 만큼 지금 궁하진 않지 야 모래다 야 엄청 멀어 저기 보이죠? 저기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모래 가져갑니다 이걸로 3개째 아쿠아마린 나왔어 야 여기 진짜 노다지다 뭐야 정문으로 나가는거는 바보짓이었어 개꿀이잖아 여기가 후문이 짱이야 몬스터도 약하잖아 아 왜 안돼 이거 너무 스킬 후하지가 못한데 됐다 너무 야 강타 한번 쳐보자 야 3연타 미쳤다 어 또 나왔어 4개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아 이거 모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 아니냐 조금 양아치구만 어 나 6개나 있네?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못 올라가잖아 아이씨 쟤도 반응 안해 얘 뒤로 가는데 막 쏜다 그런거 아니네 니 발로 오는구나 이리와 어디서 도망갈라 그래 아 올라가지 마세요 졸라 비열하시네요 안 맞았다 믿기지 않겠지만 안 맞았다 나는 쩔툭거리기 어 스킬 잘 써먹는다 은근히 에이 쿨이 좀 길다 근데 강타 한번 뵈고 싶은데 강타가 너무 오래 쳐서 안 되겠지 된다 강타 개좋음 3번 때림 아 안 나왔어 오 야 여기 동굴 있어 불가사리 동굴이래 체르소니즈 기타 던전이라고 써있네요 아 저기 있다 모래주세요 모래 해초있네 좀 많이 없냐? 쟤는 오 야 모래다 모래 이 모래 여기다 놓으니까 조금 예뻐보인다 오 두개씩 나와 또 없냐? 기왕 있는거 하나 더 줘서 그냥 나 만들게 해줘 쟤도 죽이고 합시다 쟤를 일로 데려오면 좋겠는데 오 와줄라나 쟤가 동문어 중독되지만 감염은 즉시 치료한대 어 기름 나왔다 기름 어 좋아요 다 가져갈까? 무기가 되니? 쯧 이 정도는 되겠지 어 잡재료인데 야 물에 들어가면 감염되면 그런거 아니지? 깨끗한 물이네? 어우 씨 이 새끼 저거 야 나와 어둡다 너무 나 어두면 못싸워 안 보여 니가 조금 빛나서 싸울거 같긴 한데 그게 나오면 너도 재미없어? 야 줌좀 해봐 아 참 이거 안되겠구만 바꿔 판정 너무 좋다 야 어디서 안되지 강타 강타 그렇지 거기서 샀냐? 나 판정이 나오냐? 거기서 공격이? 얘는 자주 봐도 징그럽다 근데 생긴게 한손 도끼가 강타가 좋긴하다 이렇게 보면은 종배기도 데미지 그렇게까지 차이 안나는데 얘는 무조건 새 때리는거 아냐?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어 데미지가 센 편이네 평타가 해초 알 아 마지막 하나 안줘? 그 오래 준 애는 정체가 뭐냐 그러면은 물 마셔줍니다 아 마시라고 자 마셔주고요 하나만 딱 줘봐 해초 이게 다야? 아 아 모래 하나로 만족해야겠다 저 물속에 모래가 있는 것도 이상하다 야야야야 여기여기여기 아 필요한거 다 모아가고요 흫 자 아저씨 우선 거래해서 돈부터 봅시다 그럼 400원 3원 안되네 가죽 팔고요 좋습니다 아저씨 뭘좀 만들어 주세요 크으 갓바 확실합니다 뭐? 이 시간 저기요 받으러 왔습니다 아 개 귀찮게 만들어 놨네 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